아, 솔직히 난 뭐 줌줌기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왜 안 좋아하는지 일일이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되다가 아 맞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하면서 지내는지 물어본 거였지? 그래서 면허점 본 거 특별히 재밌게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납붙건데 심각하게도 저녁 기억나는 그 영화자로 떠오른 척한 후에 살짝 웃으면서 이해가는 잘 나야 화면 그리고 소리 다 꺼지고 갑자기 딱 하고 이거 찍은 이유가 하나둘에 나타내는 걸 생각했는데 아 불쌌 뭐 특별히 신경쓰면 만들 시간이 없지 뭐야 그래서 그냥 이걸로 퉁치는 건 다 먹었다 어차피 그거 찍었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 아무튼 좀 하고 봅시다 빠이!